K-Smart VELVE K-Smart VELVE는 배관 파손 사고 발생 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파손이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VELVE 한 쌍만이 잠김으로써 신속하게 파손 부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. K-Smart VELVE는 무인화 기술로 대관 파손 발생 시 흥조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파손 위치를 신속하게 찾고 대관계의 주요 기능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. K-Smart VELVE 저희가 연구개발한 K-Smart VELVE는 VELVE 본체, 압력센서, 액츄에이터, 제어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K-Smart VELVE 호위안급 함정에 소화계통을 축소한 테스베드는 4개의 배관 파손 모사와 1개의 소화전 사용 모사가 가능합니다. 또한 알고리즘 연구를 위해 10개의 K-Smart VELVE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다양한 배관 파손에 대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충분히 학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배관계 어느 위치에 파손이 발생해도 신속, 정확하게 배관계 주요 기능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. K-Smart VELVE는 함정의 원격지어 밸브를 대체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. 현재 테스트 배드에서 주요 성능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최근 기술 수요처인 해군과 조선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성능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K-Smart VELVE 기술은 함정의 배관계통에 적용시 우리 해군의 생존성 향상, 예산 운영의 효율화는 물론 승조원 감소에 대비한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. K-Smart VELVE K-Smart VE